에이게 이펙스! 안녕하세요! 이펙스입니다! 지금부터 이펙스의 트위터 Q&A를 시작하겠습니다! 오늘의 팬들에게 어떤 일을 듣고 싶으신가요? 밥 먹었어요. 밥 먹었어요. 일상적인 거 같아요. 밥 먹었어요. 오늘 날씨가 먹었어요. 오늘 기분이 안 돼. 흔들게 다 쉬는 거 같아요. 숨을 잤어요. 네. 어느 시리즈 아니면 무비, 그때부터 본 적이 있나요? 제가 드라마 러버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최연의 모니터. 스물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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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다섯. 아니 스물다섯, 스물다섯, 스물다섯. 결말 동의하십니까? 진짜요? 저랑 같이 할 말은 아니예요. 저희까지. 오늘의 러버는 안 봤어. 아직 못 봤다고. 당신의 현재 러버는 어떤 가이즈가 있나요? 제가... 제가.. 칼림바를 샀어요. 맨날 차에서 띵띵 띵거든요. 많이 했는가봐요. 힐링하고 있었어요. 힐링이 너무 돼요. 많은 어린이들이 학생 시스템을 받는 것 같아요. 어떤 메시지 로봇을 받으신가요? 어쩌면 저희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었어요. 학생 시절에. 그래서 그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껴본 가로써 힐링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힘내라고 하고 저희 이펙스가 어떤 상처를 응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. 다른 멤버들의 가장 아름다운 말인가요? 그리고 이펙스는? 5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. 5명도 있었죠. 제 부생일 때 우리가 다 같이 12시에 엄청 피곤한 날이었지. 우리가 생각에 스케줄이 있는 날이었는데 저희도 기다려서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줬습니다. 따뜻했나요? 너무 따뜻했죠. 저 분야. 저 잠깐 생각나게. 저는 약간 그런 다큐가 진행이 되었는데요. 밖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각자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. 이 멤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. 대별 진료도 있어요. 거기서 말하는 각자분들 보면 감동이 되게. 박수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방법이요? 멤버분들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게 고민이 되게 많아요.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남이 힘들면 매우 힘든가 저는. 이 날인가요? 이 날인가요? 뭔가 힘들어하다는 것 자체가 많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3위로. 3위로. 3위로 리더. 리더?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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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요. 거침하지 마! 금뜨렸다. 금뜨렸다. 네. 괜찮습니다. 괜찮죠? 리더다운 면이 있어요. 어떻게 보면. цев 식 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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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팀 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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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팀 팀 팀 팀 팀 나도 엔딩 요정을 haltony 저는 위시 형 보고ạnhacam 스윙장으로 한번 빌려서 바로chem장으로 보라고 바꿔주자 Scar Con 그 미션을 갈까요? 그냥 바꿔내 수영장 굳이 왜 갈아 저도 위시 형인데 저는 위시 형ova ani 거라서 음식을 진짜 많이 miał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살픈 더 저만 안 해 나도 marc 나는 공기에 좀 닿았다 보는데 여기 별거 없더라구요 천장이요 천장이요 할 수 있네요 할 수 있네요 What are the biggest goal for this year? 상황이 좀 괜찮으시고 나면 저희보다 해외 스케줄을 좀 다녀보는 게 제가 팬미팅도 점점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다시는 좀 천천히 생각하는 뮤직비디오는 제가 음악에서 1위를 보았습니다 아 맞죠 또 어제는 2호 초스탄이 올라간 것 같아요 2호 가네요 감사합니다 2호 네 이렇게 해서 임팩스의 트위터 Q&A를 해봤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? 고맙습니다 진짜 되게 재밌는 질문도 많고 좋은 질문도 많아가지고 재밌다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임팩스였습니다 네 여러분 너 그 말 어때요? 질문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뵙겠습니다 둘 셋 안녕 안녕